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토요일날 오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이제 보통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니까 거의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반, 11시 반, 한 12시까지 시험을 보죠. 그래서 12시가 지나니까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시험을 잘 봤습니다. 많은 문제를 맞추셨나 봐요. 그렇게 문자가 왔었는데 가답안이 발표되고 한 2시가 넘으니까 전화가 직접 왔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상기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험계획법에서 20문제를 다 맞췄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과목인 품질경영기사 거기에서도 다 맞췄고 뭐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 틀렸던 그래서 아마 90점이 넘었던 그래서 상기된 어떤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던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뭐 90점을 넘겨야 꼭 합격은 아니잖아. 그죠?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신다라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풀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으로서 실험계획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4종류의 제품 관계에서 유도한 선정식이 나왔다. 그죠? 선정식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과 같다. a1이 9였고 a2가 41, a3 26, a4 38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선정식이 대비라면 l에 대한 제곱합.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곱합. sl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l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거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죠. 선정식 l의 제곱을 뭘로? 단위수 뒤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정식 l이라는 거는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곱이니까 관로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3분의 a1이 얼마냐 하면 여기에서 주어지기를 9라고 얘기를 했죠. 9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죠? 21분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2 같은 경우에는 41이다. 그죠? 41 더하기 그리고 a3는 26이 되겠죠? 26. 그리고 마지막 a4 같은 경우에는 38이니까 요거를 해서 제곱이잖아. 그죠? 제곱받들이면 안 됩니다. 제곱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단위수 뒤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거는 정수 개수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제곱해서 다 대준 거다. 그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게 3분의 1이니까 요기에서는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요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a1에는 데이터가 3개가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게 요기에서 하나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3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게 두 번째 보면 이제 21분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1분의 1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요기에서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요거의 제곱이죠? 제곱인데 몇 개가 있느냐 하면 a2가 몇 개, a3가 몇 개, a4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a2, a3, a4를 다 합하면 몇 개가 된다? 21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정수계수 마이너스 21분의 1이라는 거는 2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몇 개? 우리가 21을 곱해주면 단위수 t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서 sl을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거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안에 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거는 구해보게 되면 0.38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499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거기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